자,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 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이 골다공증 강의를 들어보면 이것도 모든 병이 다 같은 병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뼈 사진을 봐야죠. 뼈입니다. 뼈입니다. 여기 뼈 속, 골수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뼈입니다. 여기 구멍이 빵빵빵빵 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뼈가 이래요.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구멍들이 더 커져요. 뼈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칼슘 성분이 있고 또 무슨 성분이 있어요? 인 성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하면 이 구멍이 더 커져요. 그 뼈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뼈가 약해지죠. 뼈가 가벼워지고 뼈가 허한거죠. 그래서 뼈가 아주 쉽게 잘 부러지는 그런 질병을 골다공증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뼈를 잘 보면 잘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런 뼈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이게 쫙 이런 깔대식으로 뭐라 그러나 튜브식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맨 제일 작은 부위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현미경을 하고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이 노란 부분이 뼈고 여기 뼈 속에 칼슘 인 단백질 이런 게 다 섞여서 뼈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한가운데 보면 여기도 다 이런 모세혈관이 들어와 있어요. 혈관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이런 하얀 세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파란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란 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들을 그냥 골세포라고 그러는데 별로 뚜렷히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세포가 이 노란색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이 노란색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바로 이 조골세포입니다. 여기 보면 조골세포입니다. 조골세포. 조골이란 말은 뼈를 창조한다, 뼈를 조성한다, 뼈를 만드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 혈관이 날라다 주는 영양소를 받아 가지고 이 뼈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조골세포들이 뼈를 부지런히 열심히 잘 만들면 뼈가 아주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뼈 속에 제일 중요한 성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칼슘은 그냥 뼈를 형성시키는 물질인 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의학 공부를 해보면 이 칼슘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중요한 화학 반응에, 생화학적 반응에 아주 칼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라는 것은 그런 중요한 칼슘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이 필요하면 필요하면 이 뼈 속에 녹아있는 칼슘을 녹여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조골세포들은 칼슘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조골세포들은 예금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고객들이 가지고 오는 돈을 예금하는 돈을 은행은 자꾸 받아서 예금을 받아서 예금 받으면 그 예금 받은 걸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해요? 자꾸 대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 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골세포들은 얘네들이 예금을 받아놓은 칼슘을 녹여서 자꾸 우리 몸 안에서 사용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뼈를 보면 가만히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뼈에는 항상 칼슘 성분들이 예금을 받아 들어오기도 하고 또 녹아서 빠져나가서 우리 몸의 여러 세포들이 칼슘을 맨날 써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골세포, 예금계 세포, 대출계 세포들이 활발하게 일을 잘 해야 은행도 예금도 받아들이고 대출도 활발하게 하고 그래야 은행이 발전하는 거죠. 돈 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뭐냐 하면 이 뼈가 허술한 거야. 즉, 뼈가 허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어떤 경우에 뼈가 허술할까? 예금을 잘 못 받아들이고 예금을 잘 못 받으면 은행 권고가 자꾸 허술해. 그렇죠? 허해. 그런 은행은 위험하죠. 그렇죠? 은행이 건강하려면 예금 받고 또 대출하고 이자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은행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 속에 칼슘이 부족해지는 골다공증은 첫째, 예금이 부족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이 용골세포들이 활발하게 일하지 않을 때 아니, 용골세포가 아니고 조골세포들이 그렇죠? 예금계 세포들이 칼슘을 받아서 뼈에다가 자꾸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꾸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러면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정한데 너무 많이 자꾸 대출을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렇게 뼈를, 칼슘 성분을 받아들이는 이 조골세포의 그 일을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우리 음식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을 다 받아들여서 뼈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용골세포, 대출계 세포에서는 뼈를 놓고 내보내는 일을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전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골다공증은 그 유전자들이 어떻게 유전자들이 이를 예를 들어서 이 조골세포 유전자들이 이를 잘 못하면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서 뼈를 못 만들면 뼈가 흡해지는 거죠. 그렇구나 용골세포의 그 유전자가 너무 활발하게 해서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너무 많이 내보내 버리거나 이렇게 될 때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알약을 먹고 우유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쌓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유 속에도 칼슘이 많잖아요. 많은데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다 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슘이 가서 이 조골세포에 가서 저 왔어요. 칼슘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골다공증 환자들은 필요없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필요 없을까? 그러니까 칼슘을 먹어도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첫째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예금계 세포가 예금을 안 받아요. 운동을 해야 어떻게 해요? 칼슘이 많이 필요해요. 운동을 해야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생리적, 생화학적 화학 반응이 많아요. 그게 촉매제로서 칼슘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칼슘이 가도 뼈를 안 받아들여요. 운동을 해야만 뼈가 튼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뼈가 강해져요. 운동 안 하면서 근육이 생겨라. 이거 안 되는 일이라. 그것과 똑같아요. 운동 안 하면서 뼈가 튼튼해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답답해요.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있다고 칼슘 먹고 우유 먹고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 말짱을 할 거예요. 뼈가 튼튼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운동을 안 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 사람은 뼈가 튼튼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있는 칼슘도 어떻게? 내가 보낸다니까.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운동을 안 하면 예금계에서 칼슘을 받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있는 칼슘은 어떻게? 필요 없다고 내가 보내요. 이거를 모르고 골다공증을 치료한다고 칼슘을 먹는다. 이게 좀 웃기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먹기만 하면 칼슘을 뼈러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 부족으로는 운동을 안 하면서 칼슘을 먹는다. 그러면 칼슘이 가서 저 왔어요. 문 열어 주세요. 받아 주세요. 예금계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콩팥에 돌이 생겨요. 아시겠죠?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소변에 그러면서 또 물은 안 마셔요. 물은 또 안 마셔요. 이렇게 되니까 칼슘 섭취가 너무 많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돌이 생겨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야 해요.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해보면 칼슘이 운동할 때는 칼슘이 안 빠져나오는데 운동 안 하면 칼슘이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운동 안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살아 있다면 운동을 해야 해요. 운동을 하고 피곤하면 휴식을 해야 해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만 먹는다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골다공증에 있어서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온 몸이 어떻게 돌아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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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 해요. 마음 속에서 화가 나고 미워하고 복잡한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막 끌어다가 빨리 빨리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뼈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운동을 안 하고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골다공증 약이라는 것을 먹어봐야 골세포에서 안 받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면 아, 이 사람 운동 시작했구나. 그러면 우리 뼈가 어떻게 튼튼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금계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 가지고 그 유전자가 켜지면 음식 속으로 들어오는 칼슘 성분을 잘 흡수를 하게 돼서 뼈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골다공증 약으로 골다공증이 뼈가 정상으로 돌아가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유지한다. 그런데 현재 상태 유지도 운동을 안 하면 현재 상태 유지도 잘 안 돼요. 점점 점점 약해요.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 우리 회복 이야기 보면 골다공증을 앓다가 오신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 칼슘 아무리 먹고 우유 많이 먹고 해봐야 뭐 뉴스타트 하고서는 골다공증 약을 안 먹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이 음식에는 충분한 칼슘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다 흡수해서 그냥 골다공증이 나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뭐도 같이 나아야 돼? 스트레스도. 그래서 내가 신경 많이 쓰고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 뼈도 빨리 늙는 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골다공증 문제 없어요? 뉴스타트 하면 문제없어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생기 생기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골세포, 연골세포, 초골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잘 작동하면 다 이름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 왜 이렇게 골다공증이 많아지느냐 더 많아지느냐 하면 고단백 식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서 고기 먹고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의 체질이 산성 체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우리가 먹어서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아니고 아미노산입니다. 산성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그 자체가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산성이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고단백 식사 그러면 피나 우리의 체질이 산성화되면 산성에는 뼈가 어떻게 잘 녹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은 육식을 많이 좋아하고 육식을 너무 많이 먹고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트 반대로 가면 모든 병이 악화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본 여건을 준비할 것인가 이건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이 잘 구비가 되면 모든 유전자들이 우리가 받은 생기로 유전자가 작동 잘 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유전자의 문제는 왜 생겼습니까? 결국은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그러면 같은 생기가 와도 그래도 기본 여건대로 건강식을 하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절제를 해 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는 생기가 뭔지 모르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어쨌든 생기를 보내고 계시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런데 내가 생기가 뭔지 몰라도 그래도 기본 여건을 어떻게 갖추어 줍니다. 그래도 현미가 좋더라.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게 좋더라 그렇게 하면 그게 무엇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까? 기본 여건을 향상시켜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꼭 같은 생기를 받아도 내가 건강식을 할 때, 절제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물을 착실하게 마실 때 운동을 할 때, 유전자들이 잘 작동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시면 그 기본 여건은 물론 자동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강의를 통해서 생기를 엄청 더 많이 받는 것이죠. 진선미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기는 알아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현미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도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뼈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켜지고 활성화되고 작동을 왕성하게 하면 골다공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단백 식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이렇게 콜라, 드링크제가 많죠. 그렇죠. 그런 드링크제는 인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물을 안 마시고 자꾸 톡 쏘는 드링크제 마실 거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에서는 물을 좀 마시라는 거에요. 물이 제일 좋아요. 물로 샤워하는 게 좋지 콜라로 샤워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콜라로 세수하라고 하면 안 할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인산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드링크제가 마실 게 많아요. 인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도 뼈를 자꾸 녹여서 뼈가 약하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식으로 뼈의 성분이 자꾸 빠져나가서 뼈가 허술해지는 거에요. 치매도 꼭 같습니다. 알고 보면 치매는 뭐가 허술해지는 거에요? 뇌가 허술해지는 거에요. 뇌세포가 더 빨리 죽어 그래서 뇌가 자꾸 줄어드는 거에요. 그게 치매에요. 그 치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분이 스노든 박사라고 치매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분이 치매 연구를 했는데 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했어요. 이 분이 치매 연구가 워낙 유명해져서 타임 잡지에 특집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수녀님들은 기억력이 생생한 70대, 80대 수녀님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기억력이 생생한가요? 나이가 먹었다고 기억력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녀님들을 보면 60대 초반에도 치매가 시작하는 수녀님이 있고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 때문에 치매가 올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나이가 많지 않아도 요즘 60대 초반으로 저는 60대 초반으로 아직도 애들처럼 보여요. 그러면서도 치매가 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우리 어머님도 생생생하게 사시다가 90에 들어가니까 치매가 오더라고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스노우든 박사가 수녀님들의 뇌를 가지고 연구를 한거에요. 치매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뇌세포가 다른 사람들보다 점점 더 빨리 죽고 그러니까 뇌세포는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고학자들이 옛날에는 뇌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웃기지 마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뇌세포가 새롭게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려서 죽더라도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도 회복될 수 있다. 결국 그 안젤라 시어머니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결국 반신불수로 걷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집행이 짚고 걷게 되고 뇌세포도 재생한다 라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뇌의 상식이 뒤집혔다. 무슨 상식?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저도 의과대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들어와서 상식이 뒤집혔다. 뇌세포도 재생한다. 여기 이제 뉴런이란 말은 뇌세포를 미국말로 한 겁니다. 뉴런도 증식한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보면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에 이 천억 개 중에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이 상식이 뒤집혔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용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우리 뼈와 마찬가지로 칼슘이 들어오기도 하고 칼슘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뇌세포가 맨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하루에 10만 개씩 되는 뉴런이 뇌세포가 계속 누구나 다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뇌세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면 이제는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도 새 뇌세포가 자꾸 생기면 침이 안 걸릴 것 아니에요. 우리 몸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달아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다. 그러면서 연골은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 하여튼 이 현대의학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연골도 재생이 돼. 아시겠죠? 연골도 재생이 돼요. 네. 나는 80이 넘었으니까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더 빨리 늙어요. 그러면 골다공증도 빨리 오고 치매도 빨리 오고 완사가 귀찮다. 생각하기 싫다. 그럼 생각하기 싫으면 내 뇌세포가 필요해야 하네. 뇌세포는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건데 뇌하고 근육은 뭐예요? 운동하는데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네. 그러면 그대로 참 늙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확 표현해야 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이 80이에요. 80인데 강의를 계속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부를 맨날 해. 특히 성경 공부 그러니까 맨날 새롭다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통계적, 현대의학은 통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이 아니라 무슨적이에요? 영적, 정신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아무 내면의 환경, 내면의 정신이 없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 이것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베타파가 알파파가 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의 뇌에서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 것도 아니에요. 평균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 개 죽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18만 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 내면 그게 몇 만이에요? 2만 하고 18만 개 더하면 20만 개 두 사람이니까 나누기 평균하면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선미의 진리를 배우고 강의를 듣고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주위 사람들, 뉴스타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 뇌세포가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치 골다공증 환자가 운동을 해서 뼈가 튼튼해져야 될, 칼슘이 많이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서 뇌를 많이 사용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주 진취적으로 나가면 뇌세포가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 뇌세포가 또 새 뇌세포가 필요하니까 또 뇌세포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도대체 왜 어떤 수녀들은 그렇게 빨리 치매가 와서 치매가 한번 시작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서 나이가 70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요양병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냐면 이런 수녀님들은 생생해. 왜 그럴까?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녀님들이 이렇게 수녀원들이 많잖아요. 미국 전국에 수녀원들이 많잖아요. 기후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알라스카 같은 데는 겨울 되면 해도 안 뜬단 말이에요. 뭐 해가 떠 봐야 한 시간 두 시간 해가 있다가 그냥 또 밤이 되버려요. 그런데 사는 수녀님들이 너무 우울하고 어둡고 그래서 그럴까? 너무 추운데 사는 수녀님들이 그럴까? 너무 더운데 사는 수녀님들이 치매 잘 걸린 것일까? 이런 여러가지 외부적 요인들을 다 대입해서 연구를 해 봐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기후도 치매 걸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래서 왜 어떤 수녀들은 빨리 이렇게 뇌세포가 빨리 빨리 죽을까? 그리고 새로 생기는 뇌세포들은 숫자가 적고 죽는 숫자가 더 많고 그래서 스노든 박사가 아주 기발한 작성을 한 거예요. 내면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내면적 환경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각 수녀님들의 지능 상태를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일기장을 좀 공개해 달라고 했어요. 일기장에 마음에 있는 것을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기장하고 치매 진행상태하고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이 치매가 안 오는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일기를 쓴다는 것이 상당히 권전한 거예요. 오늘의 나를 어떻게 돌아보고 거기다가 반성하는 것 있으면 반성하고 내가 오늘은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TV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을 해야지. TV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예요? TV가 내 머리를 굴르고 있는 거야. 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는 TV를 따라갈 뿐이야.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은 뉴스타트 강의를 완전히 외우다시피 해야 되니까 다 들으면 뉴스타트 강의는 항상 정확한 이론이 배경에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 이렇게 이론이 딱 서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그게 이제 사람의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뇌세포를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정확한 이론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아 역시 사랑이라는 건 생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세요. 새끼 웅숭이야. 이건 엄마야. 이 엄마는 보들보들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엄마는 그리고 얼굴도 둥글고 이 엄마는 얼굴도 내 목걸이고 표정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보들보들한 털도 없는 엄마이고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 뭐가 있어? 여기 우유병이고 여기는 젖꼭지야. 그래서 먹는 거 주는 엄마 할래? 보들보들한 털이 있는 엄마가 좋나?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 새끼가 항상 이 엄마한테 붙어있으면서 배고프면 입만 일로 가요. 이렇게 어미의 쥐가 쥐들도 이렇게 모성애가 별로 없는 쥐가 있대요. 그래서 젖만 먹여 놓고 이렇게 새끼들을 팽개쳐 놓고 핥아 주지도 않고 품어 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 모성애가 아주 좋은 쥐는 젖만 먹이고 이렇게 핥아주고 품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젖 성분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료를 먹이니까 그런데 누가 더 건강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유전자가 잘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스노든 박사가 연구를 잘 해보니까 그 일기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치매가 안 온 수녀님들은 일기장에 쓴 이야기가 많아. 그런데 일찌감치 치매가 온 그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주로 텅텅 비어 있어. 안 썼어. 그리고 몇 자 쓴 게 있다. 그러면 읽어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뭐 하려고 수녀가 됐을까? 치겨워 죽겠다. 그냥 옷 벗고 나갈까? 나가도 갈 때가 없구나.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은 외부적 환경 속에서 살아도 내면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치매가 안 오고 내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는 수녀님들은 나는 참 수녀가 잘 됐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봐주고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면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예를 들어서 안젤라처럼 그렇죠? 정말 하나님 오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도 싱싱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괜히 수녀가 돼 가지고 지겹기만 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내가 참 못 선택했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만사가 귀찮다. 생각하기도 싫다. 그렇게 되면 뇌서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지금부터는 이야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것이 우리 뼈에도 결국 뼈나 뇌나 간이나 면역세포나 모든 세포의 건강은 다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어도 결국은 뉴스타트로 생기를 받아서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주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시작해! 아멘 아멘 아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